곰스크로 가는 기차 프리츠 오르트만 어릴 적 아버지는 멀구도 멋진 도시 곰스크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내 목표이자 운명이었다. 결혼식 후 돈을 다 털어 곰스크엔 기차표를 샀다. 떠날 때만 해도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 기차가 질주할 때 인생의 목표가 다가온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으나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한탄했다. 하...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군요. 열차는 마을에서 두 시간 동안 정차했다. 플랫폼에 발을 디디자 아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식사하고 마을을 둘러보다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기차는 언제 다시 올지 몰랐다. 우리는 호텔에서 일하며 숙식을 제공받았다. 무료한 일상이었다. 나는 표를 다시 사려 돈을 모았다. 아내는 주민들과 어울리고 방을 꾸몄다. 봄이 오자 나는 상당한 돈을 모았고 표 두 장을 샀다. 들뜬 마음으로 다시 곰스크엔 기차에 올랐다. 한데 아내가 승강장의 안락의자를 가져왔다. 그녀가 무척 아끼는 것이었다. 화물 요금까지 낼 돈이 없어 싣지 못하자 아내는 의자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 혼자라도 가리라 다짐한 순간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기차에서 내렸다. 어느 날 이장이 학교 선생으로 일해달라고 했다. 연로한 선생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었다.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사택에서 살 수 있었다.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는 아늑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둘째까지 낳았다. 나는 연로한 선생과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나도 한때 멀리 떠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안 간 게 좋은 선택이었을 거요. 사람이 원한 게 곧 그의 운명이요. 당신은 곰스크로 가는 걸 포기했고 이 마을에 놀러앉아 부인과 아이와 정원이 딸린 조그만 집을 얻었어요. 그것이 당신이 원한 바예요. 당신이 원치 않았다면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나쁜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걸 몰라요. 이것이 당신이 운명이라는 생각에 맞서죠. 나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한 삶이라는 걸 알고 만족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 누구도 나를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곰스크로 가는 열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다 멀리 사라질 때면 뭔가가 솟구쳐 나는 잠시 서있곤 한다.